셀트리온은 어떤 시장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강성 주주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장을 지속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해가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성장주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 성장주 맞죠. 영업이익률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죠. 1등입니다. 1등. 그 정도로 성장성이 아주 강력한 기업이 셀트리온이죠.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제약사들 3등부터 38등까지 다 더해도 셀트리온 한 종목을 당해내지 못하죠. 그만큼 넘사벽에 이런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이죠. 기술력과 성장성과 앞으로의 기대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아주 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기업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공매도가 100년까지도 칠 수 있죠. 상환기간이 없다 보니까 100년 차도 됩니다. 계속 이자만 내면서 연장하면 되죠. 연장. 대차해지는 필수입니다. 대차해지.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차해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대차해지 그리고 공매도 국민청원 올라간 부분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고 전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어떠한 개인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됩니다. 여기서 내줘야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주작이 거의 뭐 대놓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삼성증권 이제 천주매도입니다. 천주매도. 오전에 그렇게 미친듯이 매도를 해서 오늘 한 10만주 정도 매도할 것처럼 그렇게 시동을 걸더니 지금은 다시 속았지 이러면서 다시 사들이고 있죠. 삼성증권 매도 이제 천주입니다. 천주. 다시 오전에 팔았던 거. 다시 이제 밑으로 끌어내린 거. 지금 작전 성공 딱 시키고 다시 다 사버리죠. 다 사버립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주작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주작이라고 밖에 보일 수가 없죠. 오전에 그렇게 매도를 해야 되다가 다시 또 물량을 모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계속해서 모기처럼 앵앵거리면서 피를 빨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량은 계속 또 써야 되죠. 물량 계속 또 모았다가 또 써먹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다시 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증권에서 거의 뭐 이거는 자전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조성자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시장조성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전 못 돌립니다. 자전을 돌리게 되면 이제 아예 접근 금지이기 때문에 안 되죠. 삼성증권이 지금 시장조성자 셀트리는 아직 계약기 남았다. 이런 말도 있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자전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약이 끝난 증권사들은 자전이 불가합니다. 시장조성자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는 자전이 아예 안 되죠. 아예 안 됩니다. 접근이 안 되고. 그리고 삼성증권이 만약에 자전이라 그러면 시장조성자라는 지위 가지고 자전을 돌리고 있다. 만약에 계약이 안 끝나서 그렇다고 하면 자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세금은 다 나갑니다. 세금은 다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무튼 지금 삼성증권의 이 행태를 보면 이거 정말로 이거는 대놓고 나 잡아갈 사람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그런 분위기죠. 오전에 뭐 2만주 이상 팔다가 이제 뭐 627주 팔고 했으니까 이거 뭐 장 마감할 때쯤 되면 플러스로 돌아설 그런 기세죠. 지금 그런 기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지금 팔고 있는 증권사는 결국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에서도 많이 안 팔죠. 이제 2만 천주밖에 안 팔았어요. 2만 천주. 2만 천주밖에 안 팔고. 그러니까 이 삼성하고 신앙을 손잡고 아주 뭐 후려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쓴 돈은 얼마 안 되죠. 물량이 2만 2천주 정도 써서 이 정도 3.5%나 지금 찍어 눌러버렸죠. 참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KBS는 누르는 거를 다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키움에서 매력하죠. 키움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개인이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웬만하면 중장기로 보고 들어오는 개인들이 많으면 많아서 좋습니다. 중장기로 보고 들어오면 들어와서 물량을 잠가 버리면 되죠. 물량을 잠가 버리면 됩니다. 물량을. 그리고 대차이지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겠죠. 대차이지. 그리고 물량을 잠그고. 홀드 홀드. 네버셀. 돈이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고 또 홀드 잠그고 계속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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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 코로나 수출 소식은 언제 터져도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규론 4개 국가는 이미 계약이 체결이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언제 나와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정식 승인이 되죠. 4월 달에 정식 승인이 됩니다. 4월 아마 19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한 2주 남았죠. 2주 지나면 정식 승인이 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어디 프랑스나 어디에서 수입했다. 소식이 나오겠죠. 그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치료제를 승인을 받아 냈는데 사지 않는다. 비치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눌러대고 있지만 결국은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는 지금 보압이죠. 보압. 기가 막힙니다. 삼성바이오. 이 바이오주들 다 누르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얘도 2.4%까지 눌렀죠. 2.4%까지 눌렀지만 얘는 그냥 밀 올려버렸죠. 밀 올려버리면서 다시 보압까지 왔어요. 삼성에서 살죠. 삼성에서 천주 이렇게 사가지고 모건도 들어오고 삼성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들어올려 버렸죠. 보압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셀티룡에서는 주작이 일어나고 있죠. 주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작은 대세는 못 이깁니다. 대세는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삼성바이오가 셀티룡보다 시총이 더 높다. PR이 더 높다. 이게 정말 세계 8대 미스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요상하죠. 그러면 결국은 셀티룡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강성 주주들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3,600억 매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관이 매도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죠.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고 외인은 260억을 사고 있습니다. 외인들 입장에서 보면 왜 내려가지 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이 왜 내려가는 거야. 이러고 있죠. 지금 미증시도 괜찮고 선물도 S&P500이 0.4나 오르고 있고 나스닥도 0.07나 오르고 있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0.1% 올라서고 있고 코스닥이 0.08%밖에 안 빠지는데 지금 코스닥이 반도체 장비 추대가 강세죠. 그러고 제약바유를 아주 눌러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0.8% 올라오고 있죠.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눌러대고 결국은 삼성증권은 천주 팔고 이 정도나 눌러댄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죠. 이게 뭐 공매 천국이죠. 우리나라는 공매도의 천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좀 잡아 내야 됩니다. 반드시 잡아서 깜빵에 천원이죠. 깜빵에 집어넣고 한 100년은 썩히게 해버려 이 본보기를 한번 제대로 좀 만들어 가야 되죠.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는 신안에서 2만 천주 매도 나오고 있지만 크게 많이 팔 생각이 없습니다. 얘들도 보면 얘는 어차피 성장할 거라는 거를 얘들도 모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공매가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주가 상승을 막아야겠다. 그런 움직임이 다 라고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주작은 대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작은 대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좀 눌러대고 있지만 파동 타면 다시 또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급격하게 급격하게 올라갔죠. 급격하게 내렸으면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셀틴이 어차피 갈 방향은 상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